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한우 물회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가족분께서 또 요청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우 물회에 이용하는 야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추, 그 다음에 깻잎을 채를 썰어 준비했고요. 보시면은 적채, 오이 이것도 채를 썰어 준비했고요. 양파는 이따가 물회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회용 고기를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당근 그리고 배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위에 데코레이션으로 새싹, 모둠 새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고추 이거는 내려고 살짝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물회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 만든 배, 사이다, 고추장, 식초, 설탕, 양파를 믹서해서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 양파, 다진 마늘, 미원, 빙초산,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꽃소금, 꽃소금을 조금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액기스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슬러시아 기계도 있고 육수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 넣고 슬러시아 기계나 육수통에 넣어서 얼려주시면 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얼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선 믹서기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물 양만큼 저는 얼음을 뽑았습니다.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얼음을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물, 회, 소스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죠. 세팅하는 시간이. 저는 이렇게 큰 냉면대접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육회 물에 맞는 다른 그릇을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세팅하는 방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더 이쁘게 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다가 우선 양배추를 먼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딱 끝내주면 이제 한우, 물, 회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육회 소스가 완성이 되면 이제 맛을 보시고 당도, 그 다음에 산도, 염도 이런 부분은 소금, 식초, 설탕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사비, 겨자를 물에 게어서 넣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리, 국수면이라든가 냉면, 막국수면 이것도 잘 맞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